어 이거 대륙에서 관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도 다 있어가지고 착색은 심해요. 탈색? 찰색 착색. 옷 입혔을 때 막 근데 되게 괜찮아요. 완전 괜찮아요. 얘는 구강이다 진짜. 괜찮다. 옷 입힐 때 편하겠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 빠지고 팔 빠지고 손바지. 다리 같은 바지 같은 건 입힐 때 어려워요. 이게 텐션 줄이 되게 짱짱해서 뺐다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바지 같은 경우에 너무 타이트한 바지는 못 입힐 것 같아요. 홀로 하면 어떡해. 바디는 남녀 공유형? 네 남녀 공유형이에요. 그리고 색깔도 텐바디부터 시작해서 미백, 노멀, 핑크 다 있었어요. 훨씬 낫다. 어디 사신 거예요? 이거 타워바우? 네.